여러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볼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소소 어서오소소 어서오세요 어서오소소 어서오올래나 아 안돼 어서오올래나 어서오 들어오시쥬 랜다 하트 하트 뭔데? 어서오시쥬 들어올래나? 들어올래나? 들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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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래나? 들어올래? 들어올래? 여기도 들어올래? 오오오 라이브 시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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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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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자 우리 인사 늘려볼까요?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은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금 저희 동아소녀가 첫 번째 방송 엔카운트다운에서 퍼즐한 무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와 저희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첫 무대 다들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죠 그쵸?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아침 일찍부터 팬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정말 힘내서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새벽 6시 반? 응 그래요 최고 우리 팬분들 최고예요 진짜 새벽이었어요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좋아 아까 팬미팅 잠깐 했을 때 보니까 오늘 쇼핑했을 때 와주셨던 분들도 맞아요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새벽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고 소통 부분도 많아서 되게 많이 긴장도 됐는데 여러분들 같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라이브 전에도 또 제가 팬미팅을 통해서 만나고 무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아 언니랑 소초도 소감 얘기해주세요 저는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조금 긴장했더라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언니 1번 1번 해주세요 오늘은 너무 긴장했던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방송국 저는 오늘 오늘 처음 데뷔 무대여서 좀 어색했는데요 그래도 다음도 완벽한 무대 바로 보내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그리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우리 내일도 뮤직뱅크 있잖아요 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기를 당연하죠 우리 내일도 또 만나고 음악방송을 하자니 되게 기억하니 오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오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응원법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들 진짜 열심히 보셨나 봐요 맞아요 아니 어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외우시고 박자도 딱딱 맞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첫 방송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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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우리 댓글 읽어볼까요? 응 지금 은혜님께서 못가서 너무 아쉬웠다고 은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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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네 그래도 저희 방송 봐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방송이 끝이 아니니까요 저희 앞으로 만날 기회가 아주아주 많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에 꼭 만족하겠시다 잠깐만요 잠이 좀 보고싶다 네나 이런 것도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아쉬워 저 지금 진짜 완전 보고있어요 어제 쇼케이스도 너무너무 즐거워주셨대요 여러분 내일은 더 크게 응원해주신대요 엠카 빵사수 하셨다고 합니다 오 주말에 한 명만 꼭 오신다고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일본어도 읽어주세요 어 어 어 빠르다 빠르다 리뷰 오베레토 리뷰 축하해 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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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so much me too 뮤뱅뱅도 불러갈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저희 민주 이름은 김민주가 아니라 강민주에요 맞아요 맞아요 강민주의 브라즈라스 최고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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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금 제가 뭘 봤는데 내일 첫 팬싸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봐주셨어요 진짜 떨려요 오 팬싸인회를 저희가 하겠다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팬싸인회를 진짜 뭔가 팬싸인회 하면은 팬분들이랑 진짜 가깝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응 뭔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싸인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송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승문만 끝나면 다 부른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이 다음에 좋아하는 파트 1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What's your favorite song in our first album, The Park in the Night? Please comment down below Yeah Thank you 아, YOLOA 좋아라고 맞아요 YOLOA 진짜 좋아 YOLOA 제일 좋아 YOLOA, LOA, LOA, LOA YOLOA, LOA, LOA YOLOA, LOA, LOA YOLOA, LOA YOLOA는 진짜 여름여름같은 노래가 나와요 YOLO YOLO! 트로피컬 YOLO 볼터치요 퍼질문 럴러 가 럴러 가 럴러 가 안쪽 노래가 없어요 잘자 소소가 오리신할로 잘자 한번 들려주세요 어, I see, 잘 잘자 제가 1조에서 잘 자를 했는데 역시 소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레나 다 보고 소소해 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자하는 거 서경언이가 잘 자는 거잖아요 보여주세요 안돼요! 레나 먼저 해주세요 뭐였죠? 정말 잘 자 이랬어요? 정말요 댓글에서 저희 여섯 분 모두 타이틀감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정답인 거 같아요 영광입니다 진짜 노원은 노래가 다 명곡이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욜로아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욜로아같이 신나는 노래나 트로피컬 장르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안무가 너무 예뻐요 내 스타일이야 좋아 좋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포즐은 다 듣고 계신가요? 두꺼운 계세요 두꺼운 계시죠? 두꺼운 계시죠? 두꺼운 계시죠? 두꺼운 계시죠? 아 저희 퍼즐은 화이트 안무 있잖아요 네 한번 봐드릴까요? 첫 번째로 일단 밀키웨이 댄스가 있는데요 밀키웨이 댄스는 저희 스포일러 영상이랑 프리뷰 영상에서 먼저 보게 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팔 동작으로 이렇게 은하수를 표현하듯이 웨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키웨이 댄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첫 번째 포인트 댄스는 밀키웨이 댄스입니다 밀키웨이 댄스입니다 밀키웨이 댄스입니다 내 양쪽이 너무 좋아 슈우우 하루 날수록 빠져들 너무 좋아요 진짜 퍼즐 마실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운동도 돼요 계속 타고 오시면 팔 살이 빠지실 거예요 자 모두 팔뚝살을 빼기 위해 밀키웨이 댄스 붙여주세요 미아 언니도 우리 밀키웨이 댄스 안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Puzzle Moon의 단수의 포인트가 밀키웨이 댄스 밀키웨이 댄스 우리 일본 팬분들께 노래에 맞춰서 이거 해드릴까요? 그리고 더 포인트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달을 표현하는 안무인데 일명 핑키문 안무라고 하는데 근데 쉬워요 이렇게 손가락을 놓으면서 여러분 잠깐만 멤버들 다 핑키문 안무 따라하고 있다고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봤는데 Puzzle Moon 커버 영상 보셨냐고 벌써요? 벌써 나왔어요? 대박이다 대박 벌써? 벌써? 감동 받았어요 이 언니 왕자님 같대요 오늘 웃음 이 언니 왕자님 이 언니 왕자님 이 언니 벤지님이에요 That's so cute 예 오늘 엠컴 무대 완전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예전보다 더 프로가 되었다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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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Puzzle Moon은 뭔가 셀러분 느낌 나는데 셀러분 느낌 나 미안하지만 정혜 이름으로 나의 연수지 아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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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열심히 첫 방송 얘기도 하고 앨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가챠 공허소녀 가챠 공허소녀 가챠 공허소녀 가챠 공허소녀 여러분 방금 전에 가챠 공허소녀 6회가 벌써 6회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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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공허케 좋아하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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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좋아하는 사람 소! 소! 나 6회 좋아해요 아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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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진짜 5,2,6회 때 개인 콘텐츠 제작 컨셉으로 촬영하셨잖아요 네 멤버들 혹시 촬영할 때 기억에 남는 EPISO가 있나요? 멤버들을 통해 아 아 일단 저희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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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했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그걸 해가지고 실패 그 몇 데시벨이 좀 넘어가면 실패요 95 데시벨이었었죠 맞아요 그게 넘어가면 실패인데 실패할 때마다 제가 벌칙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민주한테 제가 껌은이 안경을 씌웠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어요 어떻게 그 안경을 써도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N 언니 네 민주 언니랑 귀여웠던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N 언니가 N저씨가 돼 봤잖아요 맞아요 N명이요 솔직히 언니 그렇게 귀엽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런 거 족경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귀요미 분명이요 그리고 또 레나씨 저희 기억나세요? 네 저희 플레이리스트 작성할 때요 네 저희 그때 열심히 작성했는데 네 알고 보니 저희 저희 플레이어분들의 노래가 한 곡도 없어서 아하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아닌데요 아니 근데 저희 저희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 그렇죠 사실 저희 그거는 마음속에 딱 차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요 우리만 들을려 그렇죠 너무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레기 선배님이랑 하이라이트 선배님이랑 셀럽 하이라이트 선배님이랑 명곡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두 가지 다 소개하면은 딩댕 선배님 아주 끝나질 않아요 딩댕 선배님 노래까지 잡치면 방송이 끝나지 않아서 맞아요 일부러 살짝 이렇게 고리 잡아뒀습니다 빵빵빵빵빵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여러분 저희 저희 고마스님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역시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저희가 사회 본방사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안 했었잖아요 어 진짜요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 서운해 한단 말이에요 서운해 서운해 그래서 오늘 서운해 서운해 발표하고 본방사수 리액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식 카페를 통해서 서경순에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서경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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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하도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리고 진짜 점점 공화소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어요 빠져든다 빠져든다 네 받고 싶은 리액션은 진짜 진짜 서경영의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하트 날리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저에게 그 하트 링크와 함께 알려주세요 와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서경이가 또 서경 소녀님께 하트랑 함께 윙크를 리액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정말 죄송하게요 제가 윙크를 못해요 괜찮아요 귀여운 거에요? 맞아요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보 캡처 준비하세요 하트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좋아요 갈게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예뻐요 되게 말해요 그렇지? 손 잘 안 줘 여러분 다들 캡처하셨죠? 어때? 이거 어디 가서 먹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음은 이 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레나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가짜 episode 4 가짜 had tons of stuff that was fun to watch and the time surprising my absolute famous scene is the part when the baby shark song started to play and the opera from the baby shark dance my request is for Lena 레나 since she was super cool and super sweet can she sing a special song with my 미셸 thank you 고마스님 파이팅 파이팅 빨리빨리 미쉐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는 저희가 다같이 또마투지한테 아기 상어 노래를 불러주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기 상어 춤추는 게 귀엽다고 하면서 레나한테 미쉐님만을 위한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셨는데 레나가 아기 상어를 바꿔서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정말 어렵다 그때 같이 보내주신 사진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쓰러지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뚜루뚜뚜뚜뚜 그럼 다같이 해보세요 네 좋아요 어떡해 할 수 있어요 우리 레나 레나 이벤트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4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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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4화가 안했죠 4화의 5화 리액션은 이번주 봉기라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차 봉원소녀의 6화 봉박버스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시... 아니다! V라이브가 끝난 후에 봉원소녀 공식 페이스북과 팬카페를 통해서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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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하이 브라질! 하이 브라질! 브라질 온다! 하이 스테이! 하이! 하이! 어! 석연 하트 여러분! 여러분도 마셨고 싶어요! JAPAN'S OF VIEW! 음악의 2! 음! 오늘 본방 이벤트... 하트 날려주세요! 날려드릴까요? 하트 날려주세요! 와! 송장 맞은거지! 뭐가 있니? 하이 펜베리! 하이 스테이! 미아 언니! 윙크 보고싶어요! 윙크해주세요! 윙크해주세요! 아! 여러분 다들 캡처 한 번 와요? 이런거 분명히... 캡처에서 온짜로 가져가도 되지 않다고 아! 하이! 하이! 아메리카! 땡큐! 땡큐! 내 말이야!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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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안녕하십니까? 앙 언니 하트 해주세요! 하트요? 아! 이쁜데? 으으으으으어! 또 내일 저희 뮤비 FBI 오늘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실 거죠? 우리 아까 팬미팅 할 때 네 내일 마주실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손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 안송이에요 그리고 혹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절대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분명 쌓여주세요 그리고 저희 응원법 영상 보시고 와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오늘처럼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꼭 안 아프세요? 진짜 근데 저희 진짜 차에서 오면서 얘기했던 우리 팬분들 짱이라고 맞아요 진짜 목소리 진짜 크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 내가 진짜 저분들을 위해서라고 내가 더 힘내서 해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팬분이 앨범을 뜯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골드카드 아 골드카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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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 내가 기분이 좋네 이제 저희 셋을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돼요 저희 밤의 공원 파트 1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퍼즐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마지막은 미얀리도 일본 팬분들께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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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도둑시쇼 만날 때의 장전지 그리고 또 다른 팀을 만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첫 앨범의 첫 앨범은 The Park in the Night 그리고 포스문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공원소년은 다음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3 WAITING FOR YOU 공원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저희 데뷔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 소수 애교 보여주세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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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Private On The Okay consoles 5,3 5,3 6,4 3,4